가위바위, 보슬보슬, 개미빵구, 멍멍이가 게임을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개빵망이 온 걸 환영해. 안녕. 지금부터 너희는 내가 준비한 100만 원을 얻기 위한 게임을 하게 될 거야. 과연 누가 100만 원을 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 그럼 이곳에서 지켜야 할 룰을 알려줄게. 반라운드는 몸풀기와 본 게임으로 진행되고 승리에 따라 클랩을 줄 거야. 모두 넣고 하나를 뽑아서 100만 원을 줄 거고 여기서는 나이나 리더 같은 계급장이 안 통해. 그래. 좋다 좋다. 원래도 없었어. 그래. 100만 원이 어디 있어? 우리는 보여줘야 해. 100만 원은 저쪽에 있어. 6. 뭉터기로 있어. 여긴 비어. 자, 우리 풀어볼게. 어디? 어디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vivo 아, 근데 몇 장 안되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밑장 뺐네. 밑장 뺐네? 아니야 맞아! 20장이면 100만 원. 아 반반씩? 하나, 둘, 셋, 셋. 근데 이거를 여기서 빈채에 대줄. 야 여기 50만 원인. 맞다, 맞다!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내가 준비한 첫 번째 몸풀기 게임을 시작할게! 한 명 없애면 돼? 너 자주 하는 거 하지 마! 오징어 게임이네. 그럼 2명 정도는 몸풀기로 할 수 있을 거 같아. 우리한테 일상이야! 죽자 봐! 첫 번째 몸풀기 게임은 클랩 옮기는 거야. 30초 동안 옮긴 총 개수에 따라 우승자를 한 명 정할 거야. 잘해봐. 여기가 YB야? 여기가 OB지. 됐어. 우리부터 할까? 제한 시간이 몇 분인가요? 제한 시간 2시간입니다. 2시간이 더운 기운. 돈 냄새로 이제. 혼자 막아. 옆에서 하지 말라고. 돈 냄새 맡아. 지금 뭐 프리킥 준비하는 거야? 이리로 와. 가까이 와. 형 옆에 있기 싫어. 아니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좀. 내 옆에 있어. 가볼까요? 야 근데 이 구슬 무게가 좀 있다. 이게 쉽지 않네. 미끈미끈해가지고. 어? 주워 손? 어? 나쁜 손? 나 수전증 있던 말이야. 형 족전증은 없어? 나 지금 집어서. 안 집어줘? 나무젓가락에 좀 침을 발라봐. 침을. 근데 이거 약간 기술이죠. 이거는 약간. 유날제 바르시는 건가? 테크닉적인 건데 이거는. 아 저 근데 이렇게 해도 잘하긴 해요. 사랑이 형 잘하네. 사랑이 형 잘하네. 미안. 잘하긴 하는데. 약간 테크닉 쪽으로. 어? 잘한다. 누가 일정일까? 근데 솔직히 봐봐. 이것도 테크닉이야 이렇게 넘기는 거. 잘한다. 누가 일정일까? 누가 일정일까? 이것도 테크닉이야 이렇게 넘기는 거.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지? 뭐? 뭐? 내가 옆에서. 내가 너 세줄게. 그냥 본인이 세어도 성공. 여기에서 이쪽 거를 이렇게 던진 게 딱. 얘 거꾸로 잡고 있다, 젓가락을. 얘 거꾸로 잡고 있다, 젓가락을. 얘 딱 봐도 꼴등이다. 어려울 것 같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형 옆에서 앉으면 안 돼?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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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못해? 얘는 너무 못한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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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강찬이로 시작해가지고. 얘 포기... 얘 포기했어. 포기했어. 그러면 안 됐지. 끝까지 해봐. 좋아. 야, 팬들이 이런 모습 원하지 않아. 야, 스탑. 오케이. 스탑. 오케이. 야, 이거 100% 티하기가 이겼어요, 일단. 왜 이렇게 많아, 쟤? 뭐야, 쟤가 이겼는데? 쟤 7개, 7개 했습니다. 아, 저기야? 야, 나 이거 한 줄 알았어. 아, 진짜 바보 아니지? 왜, 왜, 왜. 11회야. 많이 옮겼다. 감사합니다. 악력이 좋은가 보다. 젓가락질 잘한다. 개빡몽아, 내가 이겼어. 야, 너 잘한다. 어렵지. 진짜 이런 걸 보고 배워. 베네피스를 받게 될 몸풀기 게임의 우승자는 피영이야. 태양, 태양. 나는 가장 많이 옮기는 사람이 1등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30초 동안 옮긴 총 개수에 따라 우승자를 한 명 정할 거야. 파이팅.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었어야지. 아, 뭐야. 근데 이거,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야. 심장 박대기 빨라지고 있어. 진짜 화났나 봐. 나는, 나는. 되게 센세이션하네요. 베네피 받은 휘영이가 먼저 부위를 선택해. 좀 하드코어하게 발바닥 갈게. 얘만 발바닥? 얘만 발바닥 갈게. 뭐 뭔데 그게? 발바닥이 제일 큰 건가? 발바닥이 어떻게 가는 건가? 발바닥? 온게임 아이템이니까 다들 하나씩 선택해. 그러면 너부터 할래? 저 볼 할게요. 아 참, 클랩 첫 개운 게 순서대로라고 말을 안 했네? 꼴치야. 저는 등 가겠습니다. 저 발바닥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등 할게요, 등. 아, 볼 하기 싫은데. 피부에 안 좋은데. 너 그림 그리는 거야? 돌 뽀뽀 같은 건가? 어. 그럼 발바닥. 그럼 발바닥. 그럼 우리 정했으니까 네가 한번 읊어줘 봐. 무슨 아이템인지. 자, 볼. 역사. 발바닥. 지압구슬. 나무조각. 뭐야 저게? 야, 너 뭔지 알고 고른 거야? 어. 아, 그게 베네피시. 그럼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할게. 그래. 빨리 해봐. 내가 만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야. 각자 아이템을 선택한 신체 부위에 맞대고 열심히 가서 비석을 쓰러뜨린 후 먼저 돌아오는 한 명만 결승전 진출이야. 그럼 역사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다시 한 대. 다시 한 대. 그냥 하자. 머리. 가림 있을게.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위에 올려놓고 그냥. 아이고 따가워 따가워. 몇 발짝 걸어보래 일단. 안 될 수 있습니다. 아, 끼자 끼자. 네가 눌려버려. 어.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살살 말아줄 수 있어. 지금 최대한 살살 말아줄 수 있어. 준비. 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여기 소리가 안 나. 가고 있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 멈춰야 되는 건가? 어, 그렇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걷는 소리가 안 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벌써 그쪽에 갔나 봐. 그러네. 지금 살짝 태양이 좀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왔습니다. 야, 밀당. 꼭 사람 잘가. 우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ушки오 꽃이 피었습니다. 국가이, 국가이이래, 국가이. 국가이, 국가이. 어떻게 해, 이제. 국가이, 꽃이 피었습니다. 국가이, 꽃이 피었습니다. 국가이, 꽃이 피었습니다. 1타인. 맞아? 국가이, 꽃이 피었습니다. 뭔, 무슨 꽃? 헷갈려, 그냥. 까리,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야, 하고 뛰어와야 된다. 어, 뛰어와, 뛰어와. 먼저 뛰어온 사람이 이기는 거야. 먼저 들어온 게 휘영이네. 괜찮아. 먼저 들어와야 된 거야. 와, 농담 아니고 찢어지는 줄 알았어. 우리는 어렵지 않아. 여기, 여기. 이렇게, 저기 가운데 앉아서 그냥.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거 민망하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야. 야, 가만히 있어. 아, 조심해, 조심해. 다친다, 다친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아유... 아, 왜 이렇게 홈트해? 잘해봐, 잘해봐. 우리가 잘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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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오, 감 잡았어.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여기 맞네. 저게 뭐야.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꽃이 피었습니다! 등이, 등이 없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앉으면 돼.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아, 어떻게 나가는 거야. 실패! 어, 어! 어, 어! 실패, 실패! 우와, 없어, 없어! 우와, 없어, 없어! 우와, 없어, 없어! 우와, 없어! 우와, 없어, 없어! 어,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됐다. 이놈! 찬이는 탈락! 주호가 결승 진출했네? 어? 왜 쟤 탈락이? 와,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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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와, 나 진짜 심해, 떨어진 것 같아 아, 볼이 제일 심해 아니, 이 얇은 걸 어떻게 맞춰? 그걸 다 써 안 잡으면 안 써 알려드리기 해서 거긴 잘하면 돼 오, 투샷 좋다 와, 이거, 이거 탱풀, 당풀 너무 좋아하겠다, 판타지! 자, 준비 시작!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질러서 꽃이 피었습니다 오, 흥긴다 황팔에 꽃이 피었습니다 황팔의 안모 기억이 안 나 무궁아 꽃이 찼습니다 무궁아 꽃이 찼습니다 이걸 쳐야 돼? 아니, 손으로 치면 안 돼 어떻게 해, 뭐라고? 그걸로 쳐야 돼, 그걸로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Connie 뭐, 뭐, 뭐야? 어머, 뭐야? 뭐, 뭐, 뭐야? 무슨, 뭣 또 더 그냥 화났지,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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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그게 아니라 화났어 서로 담아야 돼 저ού이, 내가 내가 뭐지 이게? 태양이가 결승 진출이야! 어 나 이겼어! 네 태양이 이겼어. 나는 진짜 놀랐거든. 귀여우시네. 아 근데 나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나 진짜 놀랐어.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야. 세뱅 개인전이니까 잘해봐. 준비됐니? 아 근데 이 와중에도 자기 팔 돋보이게 하려고 지금. 이게 밀리면 더 좋아 보이거든. 왜 계세요? 결승전 완전 재밌겠지? 야 이게 플레이오프.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가차없이 움직이면 근데. 무궁아 꽃이. 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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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치지 그냥. 길러서 꽃이 피었습니다. 휘영 안 맞았어. 휘영 안 맞았어. 아 휘영 안 맞았어. 질러서 해야지. 너는 치고 와야지. 치고 와야지. 축하합니다. 20점. 체력 다 썼다. 최종 우승한 조우는 20개. 별승전 진출한 휘영. 태양은 10개. 나머지도 1개 수면 줄게. 분발해야겠구만. 이번에는 칭찬으로 한번 해봐. 아 내가. 손목 다올까? 맞아. 너무 좋아. 10주만 더 좋아. 야 너. 생각보다. 내 딱지 이름은 영빈이야. 어 심장. 막 뛰는데? 대박. 예시로. 공개 판매를 마셨다. 5점. 3점. 2점. 2배.